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거기 동영 모의고사 3회분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잘못된 거 그랬어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합병하고 잘 피치가 소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다면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겠죠? 자, 1번이 맞는 지분입니다. 자, 2번은 뭐예요? 일필질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변경됐어요. 자, 전부가 용도가 변경되면 지분 변경이에요. 일부가 용경이 바뀌었으니까, 예컨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자, 이 토지가 전인데 일부가 뭐예요? 집을 져서 형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플러스, 자, 분할 신청할 때 지분 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맞고. 자, 3번, 토지 소유자가 일필질부 위, 그 2번 같이 형질이 바뀌면, 플러스, 모두 함께 내라고 지분 변경 신청서도 함께 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 나오죠? 등록전환 나오면, 지분 변경 없이는 등록전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분 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게 올해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여튼 그래서, 1번에 4번이 답이고, 자,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뭐 할 때 등록을 뭐예요? 등록을 전환할 때, 뭐만 하면 되니까, 신고나 허가만 되니까, 무엇이도 지분 변경 뭐예요? 변경 없이도 뭐 할 수 있다고?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그 5번은 뭐예요? 국토경영의 법률에 의한, 자, 공사가 중공된 경우에, 지분 변경할 수 있다. 맞고. 2번은 지본부예요. 분할했다는 지본부예요죠? 그래서, 86, 86에 1, 86에 2, 83, 자, 그 다음에 87, 토지는 건물이 존재하는, 86에 1, 건물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86에 1,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다.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어디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 86에 1, 건물의 존재하는, 86에 1, 필지를 3필지로 분할한다. 그래서, 86에 1이라는 필제예요. 83까지 있죠? 86에 1,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토지가, 2번 얘기인데, 토지가 쭉 있는데, 이 토지가, 토지가 뭐부터 시작해서, 86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개.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86이고, 하나는 뭐라고? 예, 86에 1이고, 86에 뭐라고? 86에 1이고, 하나는 86에 2이고, 86에 뭐라고? 3이고, 80 뭐라고? 7, 이렇게, 몇 필지가, 몇 필지가? 몇 필지가? 다섯 필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86에 1, 토지를 3필지, 건물이 있다.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에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그러면, 당연히 이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걸 뭐예요? 건물 있는 땅에다, 86에 1, 토지를 주고, 이제 3필지를 분할하니까, 다른 것은 뭐예요? 최종 부분이 86에 4. 3이니까, 86에 뭐라고? 4, 86에 뭐라고? 5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땅에, 건물 있는 땅에다가 뭐예요? 그 분할 전 지분을, 그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그대로, 86에 1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부분에, 9번이 몇 번까지, 3번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하고 뭐예요? 5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은 4번이 답이다. 2번은 4번이다.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자, 다음 지적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래서, 일단, 지적칭량은, 평판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예요? 위성까지만 가요. 수준이란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수준칭량은, 레벨칭량으로서, 건물 공사할 때, 하는 칭량이고, 지적칭량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자,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무슨 칭량은? 수준칭량은 뭐예요? 수준칭량은, 자, 뭐할 때, 자, 건축공사했죠? 건물 뭐할 때, 건물 공사할 때 쓰는 칭량이다. 아니고요. 이것은 지적칭량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자, 2번, 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검사칭량을 제외하고, 칭량할 필요가일 때는, 수행자 또는 소관청에, 절대, 동그라미 2번은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관청에 신청하면 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한테, 수행자한테만 신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청에서, 소유된 비용을 소유자한테 짐수하죠?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지적칭량 수수료예요. 무슨 수수료라고? 지적공부 수수료가 아니라, 지적칭량 수수료를, 30일까지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 들어가겠다. 압류이게요. 자, 복효율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 4번이 답이다. 복효율은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자, 5번은, 자, 수행자가 칭량했죠? 삼각칭량과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경의신여차, 3학도 얘기예요. 3학도. 면조금이 이상이죠? 면조금이 이상일 때는,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고, 이상일 때는 뭐예요? 시 도지사한테 검사받습니다. 누구한테? 3학도 이상이에요. 4학도 이상 얘기입니다. 3학도 이상. 그래서 도가 뭐라고? 시 도지사한테 검사받는다. 자, 4번은 시어가는 문제죠?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신계중도가 아니면, 4번의 소유자 정리는, 아까 그랬어요. 절대, 등기소에 촉탁을 하든, 토지소에 통제를 하든, 다 토지표 이상이지, 뭐가 아니라고, 권리상 소유자 정리는 절대 안 해요. 신계등록, 첫 번째 답은 신계등록이고, 두 번째 답이 소유자 병리예요. 4번에 몇 번이? 4번에 4번입니다. 4번에 뭐라고? 4번이다. 뭐가 아닌 거? 촉탁 대상, 촉탁 대상 뭐예요? 촉탁 대상 아닌 것, 하게 되면, 거의 90% 짜리 답이, 그 답이 뭐라고? 신계등록이고, 8% 짜리 답이, 뭐라고? 소유자 정리다. 2% 짜리 답이 뭐라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뀐 거니까, 작은 신청이든, 촉탁이든, 필요 없다. 5번은 뭐예요? 공간법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1번에 지속공부가 몇 시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시도지사 나오면, 국토교통부 뭐예요? 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자,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제2개, 제2개가 뭐예요? 제심사, 제조사 얘기입니다. 기역세계, 기역세계가 뭔데? 구축, 전산화된 공부의 멸실방지를 위해서, 정보관리세계 구축, 그 다음에, 전국단위, 전국단위죠? 기구 설치 운영,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아까 시도지사 나온 건, 반지축척,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부전, 전산화된 거, 삼각측량, 척부심사 얘기라 했어요. 그래서 절대 소관청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금 얘기했죠? 거기에 국토교통장과, 세 번째 줄이, 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적공부 구축, 그 다음에 거기, 자, 공부를 정보처리 세팅해서 기록할 때는, 시도지사나, 누가, 시장구축척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시도지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국토교통장관,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재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받지 않으려 된다 그랬죠? 1번이다. 그래서 5번은 1번이 답이고, 5번은 몇 번이 답이고, 5번은 1번이 답이에요? 6번 문제.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은 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신계등록은 뭐예요? 신계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계등록은 소유자는 소관청, 신계등록 소유자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펼치가, 자, 술 드세요. 면적이 뭐가 없다고? 면적의 증감이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경계의 치만 잘못됐다면, 직권 조사 측정, 직권 정정 있다. 그 다음에, 자, 소유자의 신청이 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었죠?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었다는 건,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얘기고,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인접 소유자나 승낙서나 판결소.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어서,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6번의 4단이게요. 왜? 자, 등록상, 경계면적이 등록된 이 등록사항을 뭐한 거? 고치인, 정정 뭐라고? 측량 뭐예요? 측량 무엇을? 성과도 있죠? 이 성과들을 뭐예요? 제출한다. 제출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등록상을 정정할 때, 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뭘 갖고? 등기부 갖고 한다. 맞고. 7번, 등록상에, 주적공부 등록상에, 틀린 걸 했죠? 대장, 토지 동사의 개별공이시까? 그 다음에, 대주권 등록부, 대주권 비율, 전유부분, 소유권 지분, 도면, 지번, 지목, 자, 소재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경계, 위치, 위치, 자, 거기 다음에, 공예지원, 지분, 소유권 지분, 경계층, 차입변, 노포, 절대 뭐예요? 소재 지번 공통이죠?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면장이고, 자, 7번에 뭐라고? 5번이다.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 그죠? 목도장. 네, 면장 얘기해요. 면장, 면장, 면적은 뭐예요? 대장,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 어? 5번이 답이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부동산 종합공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소관청이 보관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내역 중,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의 사항도 등록상 맞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선행도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받는 것, 자, 절대 뭐예요? 열람 발급, 교부 발급, 열람, 교부 발급 있죠? 열람하구나, 교부 발급 발사는, 자, 지적 소관청에 의해 인면동쟁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됐다면, 소관청, 직권, 소유자 신청으로만 허용된다. 말도 안 된 얘기지. 자, 그, 자, 건물과 소유권의 사항은 건축법이니까, 그 해당 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직권과 소유자 신청이에요. 다른 건 다 해당 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에 뭐예요? 8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5번, 해당 관청에, 해당 뭐라고? 회당 관리청에, 회당 관리청에, 뭐예요? 관리청에, 정정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공유자 신청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자, 당일 3번 있죠? 목도장 얘기입니다. 목도장. 자, 꼭 기억합니다.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이다. 공유자 신청의 문제 없어요. 소재 지번 공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고, 고유번호, 자, 그 다음에 장번호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지번, 소유자 성명, 소유권의 변동 날짜 원인, 자, 지목이 답니다. 그 다음에 삽고기,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경계점 등록표에 해당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 써놨죠? 자, 지정,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표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소재 지번, 몇 번 문제, 10번 문제, 소재하고 지번,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자, 실제 이용 지목,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하게 되면,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뭐예요?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면 상의는 뭐예요? 위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종료 위기죠? 경계점 좌표, 물론 경계점 좌표는 수반적이고, 그래서, 종료 위치, 기억, 실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기용, 맞고, 소재자는 아마 안 되죠? 디귿 빼야 돼요, 디귿, 디귿 빼고, 그래서, 일단, 1번, 자, 5번 빼고, 기억 들어가면, 2번이 답이겠다, 자, 거기, 니을번, 거기, 니을번 고유번호 필요 없고, 보존시간표, 비읍 들어가죠? 기용, 니은, 비읍,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고유번호는, 자,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에만 없다는 얘기지, 자, 이 기타 공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자, 지적 정리 통계에 관한, 지적 정리 통계에 관한, 틀린 거 그랬어요, 일단, 거기 여러분, 3번의 그 밑에, 그 지우, 32번의 이 중보, 이건, 이건 작업하면서 저기한 거에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지우세요, 이건 오타입니다, 오타 지우시고, 어떤 거기, 날짜 나오는 게 3번과 4번인데, 3번을 먼저 보면, 자, 거기, 변경능력이 필요하죠? 그 변경능력을 등기관에서 접수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접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접수니까, 이게 15일이죠, 15일, 그 다음에 접수 앞에는 뭐에요? 등기완료 통지에요, 뭐에요? 등기 완료 통지를, 통지를, 통지를 접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완료 통지가 안나오면, 이게 등기완료 통지가 안나오면, 그 앞에 이제 뭐에요? 변경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변경능력이 필요하니까, 변경능력을 등기관에서 접수한 게 아니라, 소관청에서 등기완료 통지를 접수한 거에요, 그래서 일단 11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에요, 물론 소관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등록하거나, 복구말사 할 때는,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은, 그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고, 자, 당연히 4번은 뭐에요? 등록하면 7일이고, 그 다음에 뭐에요? 시국 홍보라 그랬죠? 주소, 고소 알 수 없을 때는,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에요? 토지수유자가, 토지동에 따른 토지수유자가 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래서, 국가지방자체가 취당한 토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장과, 지방자체장 맞고, 자, 거기 공공사업은 뭐에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요, 사업시행자, 자, 12번에 몇 번은, 2번은 누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위를 대의를 하는거에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에 따라, 재방하천지복으로 된 토지에 대한 해당 사업시행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3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얘기에요, 2번이 틀렸고, 2번의 해설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요, 공동택부제에 대해서는, 공동택부제에 대해서는, 자, 사업시행자 또는 뭐에요? 공유자 중 선임한 관리,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관리인, 자, 집합건물수임이 관리에 관한 관리인, 관리인이 없을 때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민법상, 거기 채권자,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3번 별표하시고, 부기등기가 아닌거 그랬죠? 13번 별표하시고, 부기등기가 아닌거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13번 문제는, 자, 별표하시고, 전세권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 자, 약정 뭐에요? 특약은 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이전 등기, 가등기 권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하고, 지목변경에 의한 부동산 표시변경, 언제나 주등기에요, 자, 거기, 6번이란 단어는 지우세요, 6번이란 단어는 왜, 6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못합니다, 6을 지우시고, 자, 4번, 자, 당연히 뭐에요? 13번은 4번, 자, 뭐로 한다? 표제분은 무조건 주등기에요, 부동산, 멸시등기나, 부동산 표시변경, 주등기에요, 자, 15번 말수등기 중요하죠?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가장 옳지 않은걸 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와 같이, 성질상 단독하러 위해선 이뤄진 등기의 말수는, 그 명인이 뭐한다는 얘기에요? 보존등기는 단독도 신청이고, 단독도 말수등기에요, 그 다음에, 자, 2번, 근저당권이 이뤄진기 부기된 경우에, 주등기 설정등기를 말수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이뤄진기 부기된기와 말수된 인청을 먼저 할 수 없다, 먼저 하면 안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1번, 갑, 1번 뭐에요? 뭐라고? 근저당권은 뭐에요? 근저당권 이전등기입니다, 이전등기에요, 그러면, 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되고, 그러면, 1-1번, 1번 근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전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등기 말수할 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말수하고, 직권으로 말수하죠? 당연히 양수인이 의무자고, 얘가 뭐가 되고, 걸리자에요, 자, 2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2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는게, 직권 말수한다는게, 자, 맞는 얘기에요, 말수할 수, 먼저 말수할 수는 없다는게, 그 다음에, 말수 등기할 때, 2회강인의 3자에 쓰면, 그 사람이 승낙이 있어야죠? 그 승낙 설치한 바 하면, 그 제3의 등기를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 말수한다는거죠? 4번에, 등기 말수에 대해서, 2회강인의 3자가 말수에 대해서, 승낙할 때는, 말수 대상 등기와, 2회강인의 3자의 등기를, 권리자, 무자가 공동원한다, 이거 말도 안된 얘기에요, 공동원한다, 이거 말도 안된 얘기에요, 공동신청이 아니라, 뭐에요, 공동신청이 아니라, 자, 그 말수 등기는, 승낙이 있으면, 직권으로 말수한다, 직권 말수,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의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에요, 1번, 소유권 무존등기 갑에서, 2번, 2등기, 을루 등기, 이게 뭐에요, 자, 갑과 의리 매매가, 불공정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의리, 이렇게 1번, 조당권 등기 할 때, 2등기 말수 할 때, 얘의 승낙서가 있으면, 2등기를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 말수 한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강의는 뭐에요, 소재 분명 됐으면, 한 사람이 행방명 됐죠, 그 아래 재권 판결 동그라미 치고, 재권 판결을 갖고, 자, 거기 뭐에요, 예컨대 소유자, 설정자 있죠, 설정자, 소유권자가, 단독 말수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다, 14번은 몇 번이 틀렸다고, 14번은 4번이 틀렸다, 자, 15번 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상,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하지 않는거, 옳지 않은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관한 설명,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연금이 보존하죠, 발급이,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서 뭐에요, 신청서 기탁 부속수료, 앞서는 등기부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등기부만 뭐에요, 천재지변 이에는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근데, 등기부가 아닌 뭐에요, 신청서 기탁 부속수료는 뭐에요, 자, 그렇게 천재지변도 밖으로 나가고, 자, 법원의 명령 영장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게, 그 다음에, 일동건물을 구분하는 건물에 있어서, 일동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전부의 한계기록이죠, 맞고, 그 다음에, 등기부 부속수료에 대해서, 이해강의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 부속수료는 이해강의 있는, 등기기록의 부속수료에 대해서는, 이해강의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록의 부속수료, 이해강의, 이게 등기부 부속수료가, 신청서 기탁 부속수료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은, 실체관계에, 그러니까, 등기부가 땅 안에,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없앤다는 게요, 그 실체관계에, 관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자, 일단 뭐에요,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우선하니까, 영향을 미치면 뭐에요, 그걸 중복등기 정리를 못하지, 자, 15번은 5번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번은 몇 번이라고, 5번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16번, 별표하십시오, 대주권 등기죠, 그럼 대주권 동그라미시고, 두 개 묶어놨죠, 토지건물, 건물만 저당권 없다, 응, 그래요, 16번은 1번이다, 16번은 뭐에요, 1번이다, 뭐라고, 대주권 얘기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건만 나오죠, 이전등기 없다, 저당권 설정등기 없다, 왜? 이전등기와 저당권은, 건물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다 땅까지 흐리게 미치니까,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값 굴고 두지 않고, 표제만 두죠, 그 다음에, 3번, 건물등기부에, 대주권 등기 할 때는, 권리목적인 토지기록 중, 해당 구에, 대주권 토특기,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에 하니까, 상란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주권 등기가, 격리된 건물만, 대주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대주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에 있어서, 건물 또는 토지반에 대한, 감유 등기 할 수는, 없다, 감유는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1번이 답이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자, 17번, 가등기 별표하시고,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어요, 가등기는 대상의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기타, 장례에 확정된 청구권이 있다,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게요, 자, 승낙이 있거나, 가가초명단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한 전세권 본등기 했죠, 가등기 후 본등기, 동일 범위에,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입이 안 돼요, 왜, 같은 용의성이니까, 직권 발산다, 그런데, 근조당 설정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그 가등기 후에 맞춰진 조당권은, 양입할 수 있어요, 말씀하면 안 돼요, 자, 서로 뭐예요, 조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서로 뭐예요, 자, 양입이 가능하다, 4번 뭐예요, 4번은, 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면 안 된다, 이중에 가등기 가능하죠, 자, 이등기 가중이 가능하고, 가등기 권위 이전할 수 있죠, 부기등기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18번 있죠, 등기법이 등기 신청에 관한 얘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이것도 좀 별피합니다, 별피하시고, 1번,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에 대해서 상속했을 때, 상속인은 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니게요, 원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 이게요, 그래서, 18번은, 1번이 답인데, 왜, 갑과 글이 매매 계약을 맺고, 원인이 발생하고, 갑이 뭐했으면, 사망했으면, 병이 뭐예요, 의라고 등기를 공론할 수 있다, 아니게요, 없다,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는 법이나, 사단,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즉, 재단을, 권리의무자로 한다, 그 재단이에요, 대표자로 의미자, 권리자 한다, 하면 틀리고, 재단이, 그 재단이, 사단이, 권리자무자로 있다, 채권자, 채무자, 대위 있다, 대위 있다죠, 취한 어디까지, 완료전까지 할 수 있고, 같은 채권이 담보내서, 소유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많이 얘기해요, 1번, 19번 뭐예요, 별표합니다, 판례 얘기죠, 별표하죠, 옳은 거 그랬죠, 18번은 1번이고, 19번 문제는, 판결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폐소한 의무자는, 폐소한 의무자 대위, 대부분 대위는 있는데, 딱 없는 게 이거예요, 폐소한 의무자라면, 대위 없다, 절대 폐소한 의무자는, 등기신청이 안 되니까, 권리자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단독 있다고,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단독인청, 판결이니까, 단독이 있다고, 만약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나오면, 약정은 공유자 공동이고, 판결은 단독이 있다고, 약정은 공유자가 공동인청하는 거예요, 2번은 있다,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와 무자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모두 등기법 23조에, 단독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포함하진 않아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원치고, 갑은 의리 매매기약을 맺으면, 갑은 늘한테, 이행하라,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두 가지만 돼요, 예외적으로 된다는 얘기고, 절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예컨대 공유물 분할 판결 중에,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가 있다는 게요, 단독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건 뭐예요, 보존 능기는 다 돼요, 뭐만 빼놓고,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한 판결 빼놓고, 다 되는 거예요, 보존 능기는, 그 다음에, 4번,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을, 가집행에 붙은 판결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선고하고 하면 안 돼, 절대, 항상 뭐예요, 등기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란 단어는, 확정 판결이란 단어는, 이 확정은 뭐예요, 자, 확정이 뭐예요, 등기가 끝났다는, 확정 있죠, 확정됐다는, 자, 확정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고, 법원에서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자, 판결은 이행 판결, 이 플러스 뭐예요, 이행 판결, 이걸 우리가 확정 판결을 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다 확정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원인이 공유물 분할 판결, 연어진 판결 확정일을 제공할 경우, 사횡의 취소 판결의 경우, 등기의 원인은 뭐예요, 자, 확정 판결이고, 사횡의 취소 똑같죠, 뭐하고, 아, 형성 판결이니까, 물어야 돼요, 박정, 박정 뭐예요, 판결 확정일로 해야 돼요, 선고 날짜는, 선고는 뭐예요, 땅땅땅, 가본을 내한테, 이행하라, 땅땅땅, 자, 패소한 사람이, 일주일 이내에 뭐하나면, 아, 자, 그,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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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들도 있지, 항고를, 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뭐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소송이 끝났다고, 확정됐다, 확정일에 그게, 하여튼, 자, 형성 판결은, 물건면동만으로, 권리면동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확정일이다, 보시면 돼요, 1번이다, 20번 별표하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처분에 대한 이해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 했는데, 자, 관할지방법원은, 여섯 글자니까, 이의신청 다섯 글자죠, 관할 등기서예요, 1번은 관할 등기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지방법원에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네 글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권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그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선은 아니 되고, 관할지방법원에 보나, 그 결정에 따라,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의신청에 인정하면, 뭐예요, 등기를 뭐했으면, 각하했으면 등기 받아주고, 등기를 말수했으면, 등기를 뭐라고, 등기를 실행했으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말수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처분을 뭐예요, 해야 된다, 아니게요, 4번, 등기는,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써있죠,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은 뭐예요, 20번은 4번이 답이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뭐라고, 집행, 정지 뭐라고,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등기사무를 뭐예요, 받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관할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법할 수 없는 게, 말자, 불법하면, 어디에 뭐예요, 고등법원의 항고, 대법원의 제항고 한다는 게, 자, 21번을 별표하시고,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 아까 얘기했죠, 용익물건, 자, 저당권은 등기원일과 접수번호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회 때인가 2회 때 할 때 한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자, 등기원일과 접수번호 같으면 저당권, 그 다음에,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죠, 그래서 거기, 자, 2번 공의자의 지분이 각각 상의하면, 하필 할 수 없고, 수필 토지가 등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률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해당한 옳지 않은 건 뭐예요, 21번에 2번입니다, 옳지 않다, 절대 뭐는 들어가지 않아요, 가압류나 가처분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수필 지도 되시지, 수필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일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거, 아까 안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수필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근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일자권을 단박해서 본래 저당권이 된 토지의 추가 저당권을 합필할 수 없어요, 추가는 날짜가 안 맞아요, 추가는, 3번이고, 그 다음에, 22번이고 또 뭐예요, 별피하시고, 21번에 3번, 2번이 아니죠, 21번에 뭐라고, 3번이죠, 3번, 뭐하지 않는 거, 옳지 하지 않는 거, 가압류들은 안 됐죠, 3번입니다, 자, 22번은, 22번은 뭐예요, 다음 중 자기 매료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자기 매료로 등기할 수 있는 자 있죠, 일단 북한 지민이 된다 그랬어요, 민법상 좀 안 됐죠, 학교 안 됐죠, 4만 원자는 안 살아있죠, 아직 출생한 지 안 되고, 거기 비유, 도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도 뭐예요, 이것도 비법인이에요, 자기 명의로 비법인 된다,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비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23번은, 부동산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효력, 이것도 불피하시죠, 그래서 가장 오른건, 협의분할의 상속을 원인으로 잊어낸게 할 경우에, 자, 협의분할, 물론 소유권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뭐예요,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할 때가, 당연히 말도 안 돼, 이건 뭐예요, 협의분할이니까, 상속 시기, 상속, 등기받치면, 등기 마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치면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시다, 접수시, 자, 1번은 사망시, 2번은 뭐라고, 접수시, 그 다음에 어떤 등기가 있으면, 대항을 실천하게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은, 법의 명면의 규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부존재의 무효를 주장한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 써 있는데, 추정력이, 추정력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상대방이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자, 없으면 그, 없다, 비유, 명의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아니게요, 4번, 존속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실제 법상, 혐열되어 하더라도, 전세권을 말사하지 않고는, 그 3자에 대한, 전세권 설정 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데, 이걸 후등기 절여, 그게 맞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착오를 임차권 등기했다, 경쟁할 수 있다, 말된다, 절대 무효다, 등기간이 뭐한다, 직권 말사한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뭐예요, 몇 번이, 가장 옳은 것은 3번이다, 가장 옳은 것은 3번이다, 후등기 절여, 그 다음에 24번, 수용 별표하시고, 자, 원인은 토지수용이고, 원인 날짜는 보상금 다준 수용 개시일이고, 토지수용에 의존하는 게 날때는,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왜 단독이니까, 촉단, 촉닭화 단독, 지옥권 말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결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승자로 해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자, 지급을 하였다면, 상속등기, 말도 안 돼요, 상속등기 안 하면, 수용은 단독이니까,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등기 못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갑이 뭐 하시면, 갑이 사망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갑이 사망하시면,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이 사망자 밑으로는 뭐예요, 공동무행이처만 받아요, 공동행이처만 뭐예요, 자, 포괄 승기,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고, 이 갑이 사망, 상속이라고, 공동이죠, 아까 유중 공동 있죠, 자, 공동으로만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 이 수용은 단독이니까, 2번 무슨 등기를, 이 상속등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 이렇게 뭐예요, 3번, 잊었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위해서 등기해 올 수 있어요, 2등기 안 하면 못한다, 얘가 안 하면 베일을 해야 돼, 그럼 2등기를 말수하면 등기를 못 외우죠, 그래서 수용의안 이전 등기 후에, 직권말수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지역권하고, 이 상속등기예요, 상속등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5번 등기 권리자는, 수용의안 등기랄 경우에, 부동산 표시 명의자, 방금 얘기했죠, 이거 상속인태, 이거 안 하면, 이거 상속인을 대여해서, 이거 등기 안 해놓으면 못 외우니까, 그래서 말수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지역권하고, 상속등기는 절대 말수하지 않는다, 그거 좀 봐주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